중국 게임은 모두 발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면 이 게임을 강력 추천합니다! 이미 국내외 유저들을 석권해 끊임없는 호평을 받고 있죠! 접속하면 신수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탐식하면 바로 진급합니다!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죠! 각 보스에 도전하면 30분 만에 수천가지 신수를 횟성할 수 있죠! 2022년 한 해 동안 한 해 전국에 존재하세요! 그동안 갑질 게임에 주쳤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! 최강 전투력을 잊고 있습니다!